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숙소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양파가 끓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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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은 아픈 상태에서 끓여서 끓여서 넣어서 넣으면 됩니다. 양파는 소 sequituriu에 넣어주세요. 풍부 끓여서 끓여놔서. 두부만 넣으면 돼 감자하고 호박만 들어가도 맛있지 근데 뭐뭐 들어갈 건데? 청양고추, 양파 그리고 두부 마지막에 두부 넣고 감자는 이거 먼저 넣어줘야지 더 먼저 물 넣게 감자 감자 먼저 넣고 좀 끓이다가 호박 넣으면 돼 호박 양파 양파 썰어서 넣어야지 양파가 달지 않아 된장에 쓰지가 않아 양파를 넣어야지 양파, 호박 이렇게 썰어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청양고추 2개 그리고 호박 양파 여기 감자가 익었으니까 된장찌개 계속 끓여 어때? 맛있게 아 시원해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동안 반짝이 많아서 그런 말해서 반짝맞아 누가 했는데 그렇게 맛있어 왜요 아 시원하다 매콤하면서 그래도 그렇죠? 아니 그냥 먹어 엄마가 맛있는거 다 건져갔네 아멘 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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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